몸 튀겨 넘어내리기 연속 동작 몸 튀겨 넘어내리기는 철봉에 오른 상태에서 한 손 엎어잡기를 한 후 철봉의 뒤쪽으로 몸을 힘차게 들어올리는 탄력을 이용하여 철봉의 앞쪽으로 몸을 이동시켜 철봉을 넘은 다음 철봉을 향해 90도 방향으로 착지합니다. 몸을 들어올려 철봉을 넘은 다음 엎어잡은 손으로는 철봉을 밀면서 착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철봉을 향해 90도 방향으로 발 디딤에 유의하며 안전하게 중심을 잡고 착지해야 합니다. 몸 튀겨 넘어내리기는 철봉에 오른 상태에서 한 손 엎어잡기를 한 후 철봉의 뒤쪽으로 몸을 힘차게 들어올리는 탄력을 이용하여 철봉의 앞쪽으로 몸을 이동시켜 철봉을 넘은 다음 철봉을 향해 90도 방향으로 착지합니다.